오케이. 끝. 저의 팔로워스를 늘려준 게 신동이었어요. 신동이 한 번 RT를 해주는 순간. 아라버. 무슨 말이야 이상해. 오시아마. 이런 걸 달리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트가 있어요. 아 이게 아이돌의 힘이구나. 일단 초반에 양적인 팽창을 하는 데는 아이돌한테 얹어갈 수밖에 없구나. 아 팔로워 한 명이야. 창피해. 네 오빠. 엠버. 예스 워쌈. 니조시 엄마. 오후 강릇 출산. 엠버야. 네. 너 왜X 아이디 있니? 네 있어요. 마파라자. 어 아니요 오빠는 만들었어요? 지금 만들었어. 오. 나 한류스타 되려고. 오빠는 얼굴이 안 돼요. 그러면 말이지 내가 지금 너한테 문자로 마이 아이디를 보내줄게. 밉상이야 영어로. 밉상. 밉상? 예스 밉상 you know. 오 밉상. 글로벌 밉상 you know. 예요 밉상. 예스. 오케이 피스. 씨야. 구질구질하다 이렇게 해야 되네. 더 엮어보려고. SNS를 잘 못 활용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. 여러 가지 노하우들은 정리만 해놓으면 책이 나올 수 있는데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거기에서 왔던 어떤 교분 같은 걸 써주고 SNS에 문구를 쓰기 좋은 말들. 부끄럽지만 올려보아요. 이런. 이 레전드. 이 레전드. 갈매.